8개월 만에 컴백 무대를 가진 이효리가 발라드와 댄스를 오가며 3가지 매력을 선보였습니다. 이효리는 지난 25일 SBS 인기가요를 통해 디지털 싱글 수록곡 3곡을 선보였습니다. 첫 곡으로 발라드 잔소리를 부를 때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80인조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올라 청순한 매력을 선보였고요. 이어 미디엄 템포곡 그녀를 사랑하지 마 를 부를 때는 성숙한 매력이 돋보였습니다. 생방송 본 무대에서는 디지털 싱글 타이틀곡인 톡톡톡을 통해 이효리 특유의 섹시한 춤을 선사했는데요. 반짝이는 에나멜 소재의 검은색 핫팬츠와 민소매 셔츠를 입은 이효리. 여성 백댓서들과 어울려 섹시함을 한껏 과시했습니다.